자! 여러분들 새로운 신작 공포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언리얼 엔진이라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칠광구 느낌 나는 게임입니다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우스스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하기 나름이라던데 그래도 무섭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돼가지고 무려 한글화가 된 게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합니다 시작! 힌트 보기? 일단은 숨겨봐 하다가 막히면 힌트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자, 가겠습니다 출발! 치킨을 이제 시키다니 시추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수주가 누구 캐지앤도 누구일까? 수주가 아내고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이고 수주가 아내고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이고 내가 캐지인가 보네 아, 뭐해. 그녀가 내 크리스마스 카드. 하. 아, 쒸이. 메리 쒸이. 크리스마스. 카즈! Roy의 정리를 끝내고 아, 뭐하니? 뭐하니? 아, 저기서 좀 더 기다리게, 혹은 누구한테 간지러워. 아! 괜찮아. 오 잠깐 어지럽거든요 카메라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거야? 아 난이도가 좀 있나보다 잠깐만요 좀 어지러워서 저는 카메라가 좀 흔들리고 이런 거는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 소리는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러면 좀 덜 흔들리려나? 오 됐네 이게 애들이 보내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오 뭐야 이거 예쁜 누나 크리스마스 권투 좋아하시나보네 아내 사진인가?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아기들 사진인가 보다 이게 아까 그 편지 아까 보내준 편지 위에 있는 건 이게 끝이네 잠깐만 그거 어디 갔지? 감도 감도 머리 까딱이는 거랑 회전을 좀 줄이고 카메라 안 들리면 끌게요 여기 있었네 감도가 어디 있지? 3D 해상도 이런 건 됐고 아까 감도 있지 않았나? 숨소리 볼륨도 있어 고주파 차단은 또 뭐지? 뭐가 이렇게 자세히 있냐? 되게 디테일하게 있네요 마우스 민감도 아 X축 Y축? 야 잠깐만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똑같이 하나만 줄이자 적용 응 됐어 됐어 자 아침밥 먹으러 갈까요? 감도 좀만 내려도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감도 난다 간마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하얗게 떠서 어 됐다 다른 사람 방 다른 사람 방인가 본데 트롯 방이구나 어 뭐자 담당자께 북해석유 노동자조합 에버딘 지부는 197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의 행위 의사를 밝힙니다 귀하가 노동조합 측 대표와 만나 회원의 중요 안전불만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여 타당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 약간 여기가 그건가 보다 아 이거를 위로 올릴게요 보니까 글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네요 채팅은 위로 올릴게요 좀 분쟁이 있나 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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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새 환경이 열악하네 아이고 슬슬 한 명씩 떠나고 있구나 여긴 안 열리고 격렬하네 격렬하네 다들 발음이 약간 오 근데 이거 그래픽이 좋은데 확실히 열쇠 여기가 샤워실인가 누가 씻고 있네요 잠시만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지 이거 대화를 안 해도 되나 잠깐만요 혹시 대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봐야 돼서 대화는 안 하는 것 같군요 오 오 깜짝이야 밥 먹으러 가기 직전이니까 저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오 깜짝 놀래라 오 여기 라디오 고치고 있었네 이런 거를 누가 갖다 주는 걸까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음료수지 이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가 하식스 레드불 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방마다 이렇게 봐도 되나 이 게임에 그렇게 난이도가 막 낮은 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기믹이나 이런 것도 에버딘의 모든 직원에게 해상 모든 직원에게 베이라 지역의 배송지원과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 이 사회는 회계연도 1975 1976년에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보세요 아니 여기 해상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없다니 지금 저렇게 비도 새는데 물도 다 새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너스도 안 줘 와 근데 이 달리기가 있네요 늘 얘기했죠 이 달리기가 있는 공포 게임은 뒤에서 쫓아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망가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한다는 조건이죠 일단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식당으로 내려가세요 여기로 가면 되는군요 기다려 보세요 다들 밥 먹고 있구나 아 다음년에 걸려야죠. 이 물은 서양의 물을 하러 가고 싶다. 또 다른 물을 넣어. 또 다른 물을 넣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이상의 심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만큼은 이곳이 없을 때 아아, 이만큼은. 이만큼은 이곳이 없을 때 이곳이 이미 더 더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런가 봐요. 이미 최고를 다 했나봐. 거기에 있는 곳에 석유가 다 마르면 그냥 여기는 뭐 부서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석유가 다 마르면은 지금 있는 곳에 석유가 다 마르면 그냥 여기는 뭐 부서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버리고 가나요? 이런 거? 다 버리고 가나? 그냥 폐쇄해요? 아 막 건물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진짜 무섭겠다 맛있는 거 드시네요? 맛있는 거 드시네요? 아 기스 피스 사람 많다 우스? 뒤에서 웃는데? 별로 좋은 사인 아닌가 봐요 약간 옷이 유니폼이 좀 죄수 느낌 나네 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까 오지 않으면 이건 진짜 할 거야 어찌보면 기러기 앞바지 당뇨 있으신가 보네 수다 정도는 떨 수 있잖아 오 밥이 와 빵 질감 봐봐 이거 메론빵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메론빵의 성심당에 파는데 메론빵 이렇게 생겼는데 베이컨 탕수육인가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콩이다 콩 저 콩이지 어쨌든 옳아 있으니까 갑니다 오 뭐 맞네 크리스마스 푸딩도 챙겨주네 오 근데 맛있을 것 같진 않네요 맛있을 것 같진 않아 가판이 어딜까 길 찾는 것도 좀 어렵다던데 선원 라운지 지금 내가 있는 와 잠깐만 느낌이 온다 이거 달리면서 지도 보면서 막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있는 데가 계단 옆이군요 일단 가판 방향으로 갈 거면은 3번 바로 나가면 되네 바로 이리로 나가면 되네요 지금 시추선의 모습 와 크기는 진짜 크다 맷 보는 게 이런 느낌이면 지도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네요 여기 와서 지도를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주방 주방 이런데 이런데 한 번씩 봐야 돼 도주경로 한 번씩 관찰해야 된다고 도주경로란 말이야 이런 거 양쪽 문 여기는 다 일반 통로 같네요 가자 가판으로 비우는데 나도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았어 달리기나 뭐 어디 여기저기 관찰하는 버릇 나도 생기고 싶지 않았는데 공포게임에서 이런 거 관찰 잘 안 하면은 힘들더라고 어디 뭐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도망치는 도주경로 같은 거 잘 알 수 있더라고 알고 싶지 않았어 일하러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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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하는 기분이야 러스트해서 본 거 같아 와 살짝 뭔가 버벅이죠 뭐가 구조물이 많아지니까 살짝 버벅이는데 일단 하다가 좀 끊기면은 그래픽을 낮출게요 의외로 의외로 막 엄청 시끄럽진 않은데 랜닉의 사무실로 가세요 아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이쪽인가 달리기가 막 그렇게 빠르지도 않네요 길게 눌러 사다리를 잡고 내려와라 꾹 누르면서 내려가야되네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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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완전 좋아요 그래픽 완전 좋아요 이거 봐 물 봐봐 미쳤어 미쳤어 생각보다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약간 빛도 그렇고 빛 번짐 좀만 줄이면 좋겠는데 눈이 좀 부시거든요 여긴 뭐지 여기가 계단인가 숨소리 볼륨 좀 줄일까요 헉헉 헉헉 대는데 여기도 지도가 따로 있네 와 지도 보는 거 어렵겠다 헉 숨을 수 있는 곳? 어 이런 틈 이런 데는 숨을 수 있겠지? 흥헉 헉 헉 헉 헉 헉 저걸 농담이라고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오늘 기분이 좋지 않나요? 잘생겼나? 잘생겼나? 우리 모두가 잘생겼나? 잘생겼나? 아하, 믿지 못하잖아. 여기 일하시는 분들 유쾌하시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려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무슨 농담을 주고받는 거야? 이 쪽으로 갈 수 있나? 오, 여긴가 봐. 여기가 작업장인가봐. 이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이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 꼭 이런 거 밑에 있는 잠자는 괴물을 건드렸다던가 가만히 시추선 밑에서 자고 있는 애. 잠을 깨운 거지. 저런 게 갑자기. 왜? 아마 한 명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더 잘생겼나?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총 게임하는 기분이다. 여기 총 만들면은... 총 게임이 되겠는데? 그 길을 가르치다. 그 차량이 더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 이 위로 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냐? 아, 여기 있다. 승강기. 여기 있다. 아 끔찍 진짜 놀랬어 첫번째 일이 주어졌다 인트로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기에 사회적인 사람 타이틀을 얻었어 이런거 다 얘기하면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니까요 사회적인 사람 나 지금 여기서 E야 MBTI 이성향이에요 지금 일단 끄고 퓨즈 교체 3개면 되는거였어? 지금 여기 이성향인거에요 여기서 확실히 질감이나 움직임이나 사람의 얼굴보다는 확실히 사물 이런게 더 중요하니까 괜찮은데 와 진짜 크다 이런데도 다 나중에 열리겠죠 사무실도 엄청 높은 곳에 있네 담아빈다 담아빈다 연기나는 데 상사가 예민하네 상사가 예민하네 맥클레리 하지만 여기 저는 이 왕의 왕 왕의 왕 이해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 아까 노조 관련해서 메세지 왔다 했잖아 신고를 내가 한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하려면 이 사람이 가야되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오! 갑자기? 저기? 경찰이랑 문제가 있었다면 신고를 했다기보단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나본데? 개인적인 문제가 여기에도 영향을 끼쳤나본데? 조사가 들어간거지 그런거 같은데? 되게 헉헉대면서 달리기는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해고됐으니까 육지로 가자 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냥 육지로 가서 편안하게 살만한데? 육지에서 일자리를 구해보자 이런곳에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건 알지만 어머 왜 이래? 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유전자 변이네 뭐야? 갑자기 유전자 변이네 뭐야? 갑자기 유전자 변이네 뭐야? 빌리? 뭐지 이게? 딸인가 보다 아닌데 저 사람은 누구지? 로이? 아 아까 그 요리사 어? 뭐지? 오 영상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유전자 변이 일어나는 것 같애 오 구출은 했네 뭘까? 바다에 빠진 다음에 내 몸에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응? 사건에서 살아남기 사건에서 살아남기 뭐야? 아무도 오! 다이빙벨? 어떻게 도와줄까? 잠깐만 오르기 기다려봐 어떻게 도와줄까? 오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떻게 도와줄까? 예전의 위험과 예전의 위험은 이것은 오! 예전의 위험은 예전의 위험을 저 안에서 꺼내야 되는데 일단 메인 브레이크를 풀고 이거를 잡은 압궁 눌러야 되는구나 돌아와서 잡고 뭐가 이렇게 충돌했나보다 시추선에 뭔가 충돌한 거야 지하에서 아니 아는 사람부터 꺼내줬 대화하지 말고 둘이서 대화할 시간을 빨리 시추선 아래로 내려가라고? 아 시추선 아래로 내려가라고? 어 일단 내려가래요 시추선 아래 기관실 꺼내주는 것부터 해야 될 텐데 대화를 너무 길게 하네 먼저 꺼내주는 행동부터 하고 좀 액션을 취하면서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대화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아예 빠개졌는데 근데 지도가 참 많네 내가 있는 데가 D A B C D A B C D 기관실 가는 길이 1번이야 1번이 기관실 가는 길이니까 이게 아마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쪽이 1번인데 흠 흠 역시 바로 못 가는구만 뭐 잡을 수 있는 건 없고 일단 돌아서 가야 되겠네요 8월 18일 스티커시리 Joy 이게 뭐야? 아래가 안에서 나를 찾아와?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안돼? 거의 밧철 같은 거 없어? 날 찾아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쪽은 길이 아니겠죠? 부서졌지? 이게 뭘까? 오래 쳐다보면 막 찌글찌글거려 뭐가 나와? 무슨 세포가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와우 일단 잡고 잠궈 그 다음에 사다리를 내리고요 여긴 무조건 뭘 하려면 꾹 눌러야 되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가늠이 안 가요 에일리언처럼 생겼으면 어떡하지? 아 아 저쪽으로 해야 돼 응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 어 어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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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첫 번째 죽음 아 뭐야 갑자기 나왔어 아 뭐야 갑자기 나왔어 아니 갑자기 잡는 거 떠가지고 마우스를 꾹 눌러야 돼가지고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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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냥 마우스 두개 누르면 될 거 같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앞에 사다리가 있나? 엇 아 어 아 구름사다리가 있네요 낯 어 근력이 좋은가봐 생활 근육 오늘 얘기했던 생활근육 어 어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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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줄이 요동처 어 반대쪽으로 왔다 점프하고 마우스 클릭을 꾹 눌러야 돼가지고 단발성으로 누르면은 많이 죽을 것 같네요 오 시츄선 아래 기관실로 어 들어왔다 헉 어 어두워 자 이런 데서 감마 조절을 해야 돼요 오 진짜 어두운데 빛 있는 데는 분위기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어둡네 드릴 사고? 아 아까 그 드릴? 여기 아까 거기 위쪽 부분인가? 기본적으로 건너가는 게 이런 식인가 보네 사다리와 구름 사다리 대ально 옆으로 오 지도가 엄청 많아 여기 맵 되게 큰가봐요 지금 C레그 안에 있으니까 기관실이 어디있어? 4번 가서 오른쪽 머리에 쓰는거 헤드라이트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켜지는거 이렇게 돌아가야돼? 다 무너졌네 그래도 불빛 번짐 이런건 좋아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아이고 물고인거 봐 기름이랑 좀 섞인거 같애 색깔이 시 깜짝이야 괴물소리난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빛도 인식하려나? 아 설마 빛도 인식하고 그러는건가? 너무 싫은데 안열려 빛도 인식하려나? 이거 못여나? 이거 못여나? 이거 못여나? 설마 소리까지? 불 꺼지는거 미쳤네 와 불 꺼지는거 미쳤네 말하는거 같지 않아요? 말하는거 같애 말할줄 아는 놈 같은데? 뭔가 그냥 일반 괴물소리가 아냐 뭐라고 쭈글거려 사람 말을 할줄 아는 놈 같은데? 뭐야? 어? 사람이라고? 뭐에 씌었나보다 변신했나봐 소리는 일단 소리는 일단 빛은 상관없나보다 빛은 상관없고 소리만 좀 조심하면 되는거 같애 사람 몸에 뭐가 씌었나봐 이상한 기름이 덮치면서 사람이 변형이 됐거나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졌다거나 뭐 약간 그런느낌 같죠? 맞냐 이거? 가도 되냐? 손이야? 손이야? 사람 손인데? 쳐다보면 안돼 오랫동안 쳐다보는것도 안돼 잠깐만 가까이 가면은 오 이상한 뭐가 뜨네 아 오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잠깐만 이 기름막 뭐야 이게 괴물이 있다는 표시일까? 올라가는게 맞을까요? 올라가는게 맞을까요? 어 여기 다니나보다 여기가 약간 피하는 길 정도인가봐 아 근데 이 표시가 뭐지? 이 찌글찌글한 표시 뭐야 이거? 자꾸 피 근처 으아악 아 깜짝 놀래라 아 아 깜짝 놀래라 아 난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나 정말 이런데 다 안 열리고 괴물이 뭐 벌써 나오진 않겠지 괴물이 뭐 벌써 나오진 않겠지 일단 괴물을 파악하려면 한 번쯤은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움직여야겠다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래라 아 아 이런 데서 일하면 많이 슬플 것 같애 우울할 것 같애 이렇게 오 피자국 음 아 뭔 소리죠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일까요 여기 뭐하는 데지 아 올라가나 아 오 코어 근육 좋네 이사람 어 밑에 왔어 밑에 있어 밑에 어 괴물을 부를만한 소재가 여기 떡칸이 있는데 저거부터 옮기고 가면 안 될까 떨어지면 괴물이 올 것 같애 안 오네 일단 가자 여기도 지도 기관시 2층이에요 물탱크 있고 숙소 방향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혔겠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혔겠지 오 오 이거 뭐야 오 오 오 오 마이 갓 숨기까지 해야돼 오 오 으 오 오 컷 오 오 오 아 아 아 눈에 뵈기 지니, 지니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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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 것 같아 기보가 괴물이 된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면 어떻게 가 번쩍번쩍했는데 어디가 길이야 괴물이 있으면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데 뭘까? 길이 어딜까? 나 일로 왔는데 나 일로 나왔나? 아 일로 나왔구나 가운데로 가야돼 노란색 칠해진 곳을 잘 보면서 가면 되겠죠 뒤를 보는 키가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뒤에 쫓아온다는 소리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번쩍번쩍거리는 건 좀 그런데 와 도망치는 경로인가 설마 여기 이거 노란색 선인가봐 이거 파이프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냄새날 것 같아 기름기 잔뜩 있는 물에서 수영을 여기가 가는 통로지? 아 절로 나오나 보다 아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보고 싶은데 위치 확인만 되면 좀 좋겠는데 위치 확인이 안 돼서 더 무섭네 뭐야 기어 다니는 것 같은데요 기관실로 오라 했잖아 죽었어 기관실로 오라 했잖아 죽었어 제발 제발 모습을 좀 보여줘 차라리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까 여기 그렇게 기어 다니더니 자기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네 근데 저희가 길인가 길이 여기가 맞나? 일단 올라가 산재 받아야지 뭐야 여기가 탈출 경로가 맞을까? 아 맞다 오케이 소리가 개무서워요 오케이 통관했어요 히터를 쐬고 가자고 아 추워 추워 춥겠지 몸이 완전히 젖었는데 비도 오고 살아남은 사람을 찾으세요 아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었고 문 닫아봐 식당부터 와보자 아 여기 이제 안겨 있네 아 전화 온다 뭐지? 오 살아있는 사람 있다 아까 걔네들도 살아있나? 뭔가 물에 잠기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뭔가 물에 잠기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일로 가는 게 맞나 봅니다 일단 2층에서 찾아볼게요 뭔가 끌려간 자국인데 이상한 막 조리실을 어디로 가야 되지? 조리실 식당 식당 지금 문 잠겨있으니까 여기 위아래 오른쪽 다 잠겨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야겠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디귿자로 가야되네 뭐가 이렇게 밝아? 아! 사라졌어 그냥 아예 사라졌어. 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이렇게 위에 거는 거 만들 때 그 철사처럼 생겼는데? 소박하네. 아 지금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지.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어 여기 문 잠겨 있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도 안 열려. 밖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다시 열어볼까? 다시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예 클릭이 안 되네. 여기 안 열리지? 그러면 밑에 층으로 다시 가봅시다. 어 숨소리가 더 무섭네. 그냥 아 저쪽 아 저쪽 아 여기도 길 없는데 여기도 문 안 열리잖아. 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나가나? 아 여긴 다시 못 나가. 모든 문을 다 만진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 틈이라도 있나? 이거 막 꿀렁꿀렁거리는 소리 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문 여기 안 열려. 여기 문 안 열려? 여기 문이 또 있나? 아 저쪽이다. 디귿자로 돌아가는 곳이 여기네요. 와 진짜 무섭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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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쒸 쒸쒸 둥이야 되지 않을까? find your friends who can barricade the door we cannae hide Roy we have to get off this rig right the fuck now What, without Rennick's say-so? Roy, did you hear Rennick? What, you think we're getting evacuated? he'd want everybody back at work if we were at the bottom of the North fucking sea Right the life box then? Aye you stay barricade the door let me clear a path and once we're ready to go I'll come and get you, right? 죽지마 당신 죽지마 고마워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아니야 같이 가자 나도 여기 있으면 안돼 왜 나는 가야되는거야 나도 여기 있으면 안되는거야 나도 나도 여기서 같이 있자 우리 구조선 올 때까지 같이 있으면 안돼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생존하면 구조선이 연락 안 닿으면 찾으러 오지 않을까? 연락이 아예 안되면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연락이 아예 안되면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있으면 안되나? 무서운데 아래로 내려가 일단 오 엣 쳐다보면 안되나봐 가까이 가면은 뭐 바이러스 같은게 없는거 아냐 안열리고 아 여기 틈 여기 지나다니는 소리나 헉 오 마이 갓 이거 씻고 가면 안 걸어도 되나 어유씨 오오 오우 사람을 얼굴 오우 야 너무 징그러 없대 눈알이랑 막 오우우 오우 너무 징그 conclus인데요 으우우 으아악! 아 오우 엄마 공격도 해? 어 뭐야 공격하고 그러나? 잠깐만 안 열리겠지 당연히 어 단체로 나눠준 단력인가 봐 이거 길에 무르는 것도 영 찝찝하 아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오마이갓 조용 조용 반짝반짝거려 왜 반짝반짝거리지? 어후후 이런거 안에선 열 수 있잖아 미리 열어놓으면 안돼? 아 이런거 꼼꼼하게 이럴때는 꼼꼼하게 다니면 안돼 조용해 조용 이런 소리 듣고 쫓아온단 말이야 으아악! 아이씨 놀래라 뭐야 이씨 아우 나 안열려 어 나가자 점점 퍼지고 있어 이상한 징그러운게 솔직히 밖에가 제일 무섭네 반짝반짝 설마 허앗 ヾ 에어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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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는 공격 모트? 아 다리 부서졌어 포크 포크 오 마이 갓 요거 아주 찰지게 하시네 다 너무 기대돼 15분에 다 일어날 수 있겠네 다 일어날 수 있겠네 다 일어날 수 있겠네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놓고 도망갈지도 몰라 와 이거 순발력 게임이네 여기 소리 너무 큰가요? 소리 조금만 줄여줄까요? 오 효과음이 너무 크네 갑자기 커지는게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걸 또 점프가 이걸 또 점프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걸 또 점프가 두 번을 하게 만드네 이걸 또 점프가 두 번을 하게 만드네 이대로 이대로면 괜찮죠? 오 효과음이 너무 커서 터지는 거나 무너지는 거나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작동하는 방법 받침대에 안전핀 제거 브레이크 레버 그 다음에 탑승하고 고정을 풀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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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근데 이거 지금 배 내리면은 괜찮나? 파도가 이렇게 거친데 자 고정핀 제거하고 브레이크 레버 내리고 오 오 오 유일한 유일한 구조선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전화는 안 되나? 다시 가야 되겠네 하 이것도 어 여기도 못 가? 어 전화 왔다 2번? 아까 그 사람이네 뭐 여기 어? 갑자기 좀 친절한 느낌인데? 지금 이상하네. 어찌 보면 츤데레 내. 아니 같이 협동해서 나가야 할 판에 진정한 찐친이네. 직장 상사를 떠나서 약간 친구한테 사랑해 이러면 꺼져 이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사이인 것 같네. 안 좋은 사이긴 해도 지금. 지금 같이 살아서 나가야 되니까. 가까이 가도 돼? 소화기 여기 있다. 아 이거 무기로 쓰면 안 되나? 괴물 머리 내리 찍는 걸로 쓰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는 무기나 아이템 이런 거 없는 걸로 봐선. 숨고 도망치는 게 전부인가 봐요. 또 전화가. 갑자기 의심이 드는데. 괴물이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잡아먹은 사람 목소리를 내고 그러진 않겠지? 약간 장산범처럼. 잡아먹은 사람 성대따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 건 아니겠지? 너무 판타지인가? 괴물이 내 위치 확인하려고. 살아있는 사람 전화망을 통하여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는 그런 지능적인 동물은 아니겠지? 괴물은 아니겠지? 학습하는 그런 거 있잖아. 에일리언도 학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이러면 나가는 문이 열리군. 열리는 문. 와 도망갈. 어디로 가는 곳일까요? 여기가 아까 그 반대편이구나. 아 여깄다. 쳐다보면 뭔가 손상을 입는 것 같아. 화면에서 자꾸 나오는 거 보면. 탈의실? 인 것 같죠? 얼굴 봐. 확실해. 깜빡이면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오우 보지 말자. 근처 가면 약간 방사능 같아. 방사능. 뭔가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 뭐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분리. hidden gunning. 물고리리를 zapras. 딜아. 뭐가 있어 밑에. 뭐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안경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아니지? 어? 옆모습이 안경 쓰고 있는데 아까 아니아니 사장 말고 식당에서 얘기했던 반대편 아까 처음에 식당에서 얘기했던 반대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대머리에 동그란 안경 쓰고 있는 그 사람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트롯 아 트롯 그래 그래 불은 꺼야 될 것 같아 번쩍번쩍 하는 거 보니까 빛도 인식하나봄 불은 꺼야 될 것 같아 됐어 어떡하지 너무 어두워 잠깐만 너무 어두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어두워 조금만 올릴게요 한 단계만 올릴게요 똑같아 다 올려도 똑같을 것 같아 다 올려도 똑같을 것 같아 미치겠네 근데 어디 숨어있으면 후레쉬가 잘 안보여 아우 마이 갓 빛도 인식하는 거 맞네요 바닥을 기어다녀 바닥을 기어다녀 확실히 말을 해 다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다 올려도 안 보일 것 같아 어 다 올려도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봐 감마 다 올려도 안 보인다니까 어딜 기어다니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어딜 기어다니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일단 쟤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길을 얘를 따로 불러야되나 쟤 따로 불러야되나 이거 아이템 줍는 것 같은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여기 숨었다가 나 여기 숨었다가 왓 다 파크 어 일로와 아씨 아아 잠깐만 아 위에 올라갔어 가운데 길도 있네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잠깐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아, 절로 가는 거다. 한 바퀴 돌았어요. 천천히 갈게요. 내가 보기엔 저 촉수도 다 지나가고 나서 가야될 것 같아. 야, 야! 뒤로 가, 뒤로. 나, 글로 가야 돼. 달려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뒤로 가죠. 아, 앞으로 가지 말고 얘 뒤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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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돌아간다. 아, 살아있지. 야! 칼! 칼! 근데, 너 생각해? 더 좋은 아이디아가 될 것 같아. 왜냐면, 형, 난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인슐린 필요할 것 같아. 아... 아... 판자잖아. 판자잖아. 심한가 봐. 아...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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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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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아... 하긴... 이 친구가 당뇨가 있어서... 갑판으로 다시 나가야 돼? 아... 어떻게 도망쳐왔는데 이걸... 도망갈 때쯤 돼서... 이별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게... 그래도 같이 살아나가면 좋을 텐데... 하... 와... 헬기장 갈 수 있을까? 바깥에는 없겠지? 설마... 아직은... 아까 나왔던 그 길이잖아요? 어... 아, 잠깐만... 아까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거라면 여기 갑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아... 뭐... 이런데 일일이 다 확인하네... 어... 비명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일단 소리에 민감한 애들이니까 최대한 달리기는 자제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켜 놓고... 아니야... 지금... 지금 가야하는 데가... 헬기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그란데... 아이고... 그냥 가면 갈 수 있겠다... 그냥... 그냥... 가야겠다... 이거 봐서는 모르겠다... 으부짖는 소리가 나... 아... 하하... 백끼야... 이렇게 멈추린 소리가 나... 첫 번째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이제 헬리팟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들어갔어요. 괴물들 소리에 민감한 것 같은데? 보통 저렇게 소리내면 저기서 다 모이지 않나? 저기는 파직파직거려서 못가고 길게 누르기 약간 늑대 우는 소리 같은 거 난다. 안녕하세요.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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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가 들려 뭔가 가까워 어? 누구 죽어있는데? 가까워 뭐가 있어 수뉌 으으으으 야 뭔 소리야 도비 자유를 얻지 못하고 도비 점점 커졌는데 아까 걘가봐 몰라요 이상한 세포덩어리가 뭉쳐있어요 사람끼리 막 뭉쳐져있는 괴물이에요 얼굴도 막 쪼개져있고 눈알도 있고 도비 헉 살아있네 아까 전화했던 사람 미어? 미어가 뭐야? 이름이야? 이 흐어어어어어 이름으로는 미어를어요 미어 데루와 지금까지 데루와 흠 아 disfrutar 그지 그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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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을 떠들지 마세요. 그럼 그들은 걸어갈 필요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니 왜 다 따로 움직여. 아니 왜 이럴 때일수록 각자 개별 행동을 하는 거야. 제발 같이 다니면 안 돼. 와우. 그거 봐. 내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뭔가. 하는데. 사람 말 같더라니. 대화할 줄 아는 놈 같더라니. 사람을 삼켜가지고. 사람을 삼켜서 말을 할 줄 알게 된 건가. 오. 잠깐만. 약간 지방 덩어리 같아. 오. 아니. 아. 말이야. 미스트 괴물 같다고요? 미스트 괴물 같다고요? 영화 미스트요? 자. 으. 흐. 이따. 그들이 계속 가진 것이다. 흐. 물. 뱅. 왜이래 징그러 이거는 일단 갖고 있다가 어디로 던져야 되지 이쪽으로 올텐데 저 멀리 가라 어디로 가야되냐 근데 어디로 가야되냐 길을 모르겠어 저 밑에다 여기네 여기 저런 애들 굴로 지지면 금방 죽지 않아? 시추선인데 기름 어떻게 기름 들이붓고 유인해가지고 잡으면 안 되나?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이런 류의 공포게임 많잖아요 저는 이런 공포게임 하면 저도 차라리 그냥 자살할 것 같아요 못살 것 같아 이런 세상이 오면 특히나 저 바다 한가운데 시추선이면 도망도 못가 쟤를 저쪽으로 유인해서 아니 길부터 확인해 잠깐만 정면인가? 아 왼쪽 일단은 왼쪽 헜 헉 헉 헉 엉 헉 헉 헉 섹 헉 헉 헉 헉 으흐 아 잠깐만 아 무서워 아 근데 괴물 너무 신박하게 생겼어 아 좀 다듬지 이상한 저 지방덩어리 길을 찾아야 돼 잠깐만 저기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 노란색 표시되어 있다 징그러워 사람 얼굴 막 엉켜있어 잠깐만요 이쪽으로 진.. 아.. 야 이거 좀 애매하다 제가 어디로 지나갈지 모르는데 뒤쪽으로 던져야 되나? 아 저기가 길이 있나? 얘 다니는거 보고 가야될 것 같은데 저쪽 뒤는 길이 없는 것 같애 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아.. 저기 가기가 제일 어려운데 아.. 저기 가기가 제일 어려운데 아.. 아 내 머리 위에 있어 이제 던질거.. 아 여깄다 자 길을.. 다시 한번 봐야되는데 다시 한번 봐야되는데 어디지? 어 길이 어디지? 왼쪽이 꺾어선가? 아니 오른쪽인가? 괴물 너무 징그러워요 뭔가 바늘로 터트리면 터질 것 같애 뭔가 바늘로 터트리면 터질 것 같애 뭔가 바늘로 터트리면 터질 것 같애 길이 없네?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처음부터 다시 하네 아.. 처음부터 다시 하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인가 봐 아.. 여기 너무 징그러워요 여기 던진거 없었던가 여기는? 일단 섣불로 움직이지 않는걸로 한번 왔다가 가면 가자 한번 지나가 줄래? 한번 지나가 줄래? 약간.. 약간.. 다리 긴 사마귀가 변이되면 사마귀가 변이되면 이런느낌이 와.. 오 소리 너무.. 소리 너무 크면 말해주실래요? 줄여드릴까요? 나도 무서워요 자, 정.. 정면 여지 뒤돌아와나?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 막 걸어다니는데 막 이제 봤네 막 석유같은거 막 묻어나와 맞네 맞네 그쵸 아 이게 지금 내가 화면에 보이는 이 기포가 기름막인거 같은데 아 막 석유가 떨어지네 어 그래도 던지지 않아도 올만하네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휙휙 소리가 난다 막 뇌가 여러개 섞였나봐 막 뇌가 여러개 섞였나봐 아 잠깐만 이얍! 가라! 가라! 그래도 목소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향해서 화염병만 던져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몸이 기름덩어리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엔 길 없어 보이는데 정면인가? 정면에 저 노란 천 정면인가? 길이 안 보여 안개때문에 일단 정면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정면에 뭐가 있나? 왼쪽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아씨 몸에 맞았어 아 괴물 맞췄어 아 진짜 이야 나한테 왔어 공격해가지고 나한테 왔어 야 다리가 여기까지 와 야 아 앞에 길이 있었구나 아 어떻게 걸렸어 걸린 것 같은데 어디있냐? 잠깐만 눈은 좀 어두운 편인가? 닫기 한쪽만 닫을 수 있어? 뭐야 여긴 안 닫히네 아씨 어디로 가야 되지? 달려야 되나? 아 이제 움직이는 게 어딘지도 안 보여 정면에 정면에 계단 막혀있는 것 같죠 오 마이갓 야 밑에 상자가 부서질 줄은 몰랐네 아니 밑에 상자가 부서질 줄은 몰랐네 이게 애초에 부서지는 걸로 되는 거라면 달리기가 맞다 나도 네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아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내가 원래 외모보고 사귀는 타입은 아니지만 너 너무너무 그래 넌 좀 그래 조용해졌어 넌 좀 그래 좀 많이 무서워 친구야 가도 되지? 아유 여기도 죽어있네 아 도비 도비 아까 날아갔던 도비 도비는 세상을 떴어 또 가야되는구나 이리와 또 가야되는구나 와 이제는 위치도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 일단 가봐 길을 모르니까 조용히 갑시다 조용히 조용히 아니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시추선이 뭔가 붕괴되면서 이상한 괴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와 여기 있구나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약간 바이러스 감염 느낌 힘든 일은 주인공이 다 하지 지지스 위치 파악만 좀 하고 음 굳이 이쪽으로 안오는 애를 부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집착하게 어 여긴 가는 길이 아니네 숨는 곳이네 그냥 그쵸 일단 구조사나한테 연락을 하겠죠 구조대가 오긴 하겠죠 구조대가 오긴 하겠죠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 내가 한 열 발 열 발자국에서 한 열 다섯 발자국 움직이면 쟤는 한 발자국이네 하 저쪽이다 잠깐만 저쪽에 갔어요 저쪽에 갔어요 내 마음에 안식처 이건 진짜 필수야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 오케이 와 작동하면 바로 올텐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르고 나면 누르고 나면 난 어떻게 해야될까 오 이게 소리가 그렇게 안나 잠깐만 와우 다시 돌아가는거야? 이리와 이리와 내 망치로 팰거야 너 오면 망치로 맞춘다 너 애가 이쪽으로는 잘 안온 왔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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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흥 너무 한 번에 왔나 내 머리위에 있었어 내 머리위에 있었어 내 머리위에 있었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설마 저.. 저거로 옮겨야되나? 아씨.. 빡빡하네 으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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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깜짝 놀랬다 와.. 진짜 깜짝 놀랬다 죽었어요 다시.. 다시 전기는 올라가있네요 다행히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네 와.. 진짜 깜짝 놀랬다 던질것도 없네 저 뒤쪽으로 던지면 좀 안심인데 잠깐만 아.. 어떻게 가야되지? 저거 치워야될거 같거든요 아.. 뭔가 유인하고싶은데 으.. 어떻게 하는거지? 잠깐만 승강기를.. 승강장치를 올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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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가야되는거야? 아.. 아.. 어쩐지 어쩐지.. 어.. 다.. 다시.. 다시 가야되네요 다시 가야되네요 다시 가야되네요 된줄 알았더니 다시 해야되네 отв 비할테니 무안 생olas 안전 ensa الد 기본적으로 얘는 시야가 어두운 기본적으로 얘는 시야가 어두운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좀 어두운 편 언니! 인가봐 내 머리 위에 있다 여깄다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맘대로 일어서지마 제발 으흐 으흐 어휴 잠깐만 각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아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아 이게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가지고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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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이 아파 음 흐흐 kal 이 stakeholders Vanessa 약간 다리만 보면은 내가 방금 느낌을 떠올렸는데 약간 영덕 대게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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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건너뛰고 갈라 했는데 에이 젠장! 역시 한번씩 들리면서 가야 되겠네요 너무 급하게 갔다 아 다시 가야돼 아 근데 대게 느낌 나지 않아? 아 킹크랩 다리도 얇아가지고 홍게! 대게보다는 홍게! 아! 구메이아븚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오는 거 보고 갈게요. 근데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 또 봤어. 없다.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없어요.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한턴 쉬고 갈게요. 자 일단은 저게 저 빛이야? 멀리 안 날라가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멀리 안 날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일단은. 또 죽었어. 아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 승강기 돌려놓고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잖아. 승강기 돌려놓고 어떻게 하는 건데.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돌아가는 게 아닌 건가? 누르고 뭐 하나? 누르고 나서 뭐 하는 건가? 잠깐만. 일단은 누르고 한 번 더 눌러봐야 되겠다. 이리로 넘어오나? 틀랑 날랑. 아 왜? 와우 죽었다.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올리고 뭐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아 쏘. 쏘리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위날려다가 확실한 건 뛰어다니면 걸어다니면 안 돼 걸어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잠깐만 아우 머리 위에 있어 다시 저 안에서 위치 다시 한번 볼게요 아우 미안하다 친구 빨리 끝내줄게 나도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 자 누르고 아 뭐 하는 게 있는 아 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냥 왔구나 올리라고 했는데 선원 승강기로 달려가세요 그게 뭐지 어디야 아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돼요 일단 돌아가게 일단 돌아가게 아우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어 역시 움직임이 더 빨라졌는데 아 일단 여기서 떨고 아 손가락 아파 아 앉는 길을 왜 왜 쭉 클릭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아 손가락이 아파 온다 여기 머리 위에 있어 와 얘를 이렇게 크게 돌다가 지금 작은 원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클릭하고 제발 제발 으어어어 온다 오 한 번 지나가고 오 마이 갓 야야야야 야야야야 안돼 오 마이 갓 아니 다 왔는데 아니 이걸 끌려가? 아니 그러길래 그래 문 앞에 맞게 아니 옆에 서있어야지 아니 들어올 때 이렇게 서있어야지 이 앞에 서있으니까 그게 넘어지지 사람이 달려서 들어오는데 이리로 피해줘야지 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넘어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넘어지고 문을 닫는데 문이 안 닫히고 끌려갔잖아 아 뭐 그것도 그래 문 세게 닫은 것도 있지 왜 그랬어 어디볼까 오 그래서 사람들 꽤 있네 한 세명 있네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이다 오 과연 저 헬리를 탈 수 있을까 저 촉수가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새끼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장을 믿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그럼 옳아질 말든가 다시 오나 뭐야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 봐 부부싸움 애기다 애기, 딸 저 시추선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야? 아니야? 아닌데? 감형된다는 거 보니까 아니 그래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네 아 약간 도망을 간 건가? 거기로 여기 온 이유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네 안으로 돌아오세요? 이 정도면 살 의미가 있나 몰라 사는데 의미가 있나 여기가 사무실 엄청 울부짖는데? 얘가 울부짖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후우 하면서 누가 부르는 소리 같은 거 나 문 닫아 1975년 8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글래스고 데니스톤 지역에 듀크 펍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형사반에서 심각한 폭행이 동반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베이라 D 석유 굴착용 플랫폼에 승선하여 귀하의 감독 아래에 있는 카메론 맥레리 씨와 대화를 나누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찾아 다시 본토로 호송하기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이 될 경우 위 번호로 GGD에 연락을 주시면 호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어려우시면 K달 석유회사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아... 폭행을 해서 도망쳐서 일로 온 거네 거기 펍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사람인가봐 내가 오 오 살아있네? 오 살아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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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끊겼다 쉣 오... 다시 걸려 목소리 betting 거짓 어... tourist 촛불 아... 부 acred profess ... 아... 또 끊겼다. 대화의 반이 쉣이랑 포킹 지저스 크라이스트 대화의 절반이 그거 같은데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 다시 돌아온다. 8번? 고명보트가 있어? 다시 돌아오라고? 나 같아도 절망적이겠다. 기껏 고명보트에서 내려가서 살았는데 이걸 다시 돌아오라고? 저 괴물 있는 곳을? 발전기를 수리하세요. 와 밖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시야가 트여서 미치겠네 또 한 사람 목소리만 내는 거 보면 내면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가 여보세요? 그래서 아까 기분은 불안해하고 있어 막 이러던데 얘기할 때 3번 오,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 명 같이 있었나봐 여러 명 같이 있었나봐 불을 꺼야겠죠? 역시 불을 꺼야겠죠? 오케이 와, 다 타버렸는데? 와 야 이거 어떻게 보냐 기관실로 내려가는 길에 지도가 없어졌어요 아예 오 엄청 뜨거울텐데 일단 안에 있는 괴물은 하나 확실하고요 아까 내가 만났던 괴물 같아요 안에 괴물 하나 밖에 괴물 하나 밑에 못 가고 으악 wasn't there azi어class 여기가 안 열리겠지? 역시 안 열리겠지? 당연히 시시 어 손 손 오 마이 갓 뭐야 저거 제대로 다 allt 달력이 개느리 으으으으łbym 뭐가 저렇게 분노해가지고 어 달력이 개느린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시프트로 달리는데 뭐지 기력이 아니야 한번 숨어야 되나 뭐지 달리기야 너무 느려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달리기가 너무 느린데 길은 하나인 것 같고 달리기가 너무 느린데 왜지 뭐가 문제지 다시 한번 도전 내가 시프트를 안 누르고 달렸네요 시프트가 아니었나봐 이제 달리기가 다시 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기 소변기 신기하게 생겼다 맞나 소변기 신기하게 생겼네 아 아 아 아아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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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사연아라 앞으로 가서 옆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터야 여기 옆길 있거든요 아 오씨 대박 살았다 숨는 곳이었네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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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야야 어우 야야야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우 잠겨있네 숨기 안 돼 어디서 또 튀어나올 것 같아 왜 이쪽이 아닌데 위에 길이 있긴 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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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약간 분노의 덩어리인가 레닉에게서 도망치기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라는 도전과제 달성 아까 초반에도 그랬죠 여긴 내가 왕이야 이랬죠 결국엔 여기 안에 있다가 둘 다 잡아먹혔나보네요 그러니깐 저렇게 됐지 잠깐만 네? 죽었어요? 뭐야 뭐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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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노란색 표시 노란색 표시 아 아 잡아야되나? 아 아 저 표시는 페이크였나보네 오우야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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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갑자기 뛰어내리지? 나 분명히 올라가는걸 했는데 나 분명히 올라가는걸 했는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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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올라가 오우 오우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아 여기서 뛰는건가보네 아 아니 그냥 올라가게 해주지 또 잡는게 뜨네 아 다시 다시 점프 지옥이네요 지옥이야 이렇게 한번 잡아야 되네 와 이게 다 안터지는 것도 신기하다 저렇게 불이 나있네요 거기도 안열리고 일단 한번 저장됐다 다행 완전 복잡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계속 클릭하고 있는게 손가락이 피곤하네 죽는 소리도 계속 들리네 어 헉 또 죽었어 동료가 또 발전 기관실 기관실로 가는게 참 빡세네요 밀기? 당연히 안 열리겠지 간다아 아 그렇지 이쪽으로 가서 아 아 또 내부야? 아 아까 고기야? 초반에 지나가던 고기 느낌인가? 아 아 아 아 싫어 근데 전기가 파직파직하는데 스위치 스위치 끄고 스위치 끄고 밖으로 막 아 아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나 뒤지겠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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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올라가서 잘못 누르면 비명도 지르네요 오케이 여기는 괴물이 없는걸 일단 확인했으니까 어 아이고 놀랐는데 움직이기 아니 아 움직이가 안돼 가스? 어디? 아이고 아 이쪽에 있었구나 난 저거 치우고 가는건줄 알았다 한바퀴 돌았어야 됐네요 뒤쪽에 있었네 길을 몰랐네 오케이 삼트 괴물한테는 별로 안죽는데 이런거에 죽어버리네 렉이 좀 걸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 뭔가 조금씩 뚝뚝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어 나갔다 그래도 여기 그게 많네 저장구역이 되게 많다 어 살아있었구나 어 살아있었구나 하하하 평소에 사람 행실이 중요한겁니다 저장구역이 왜 안들부자 다같이 그 차분을 해소고, 그 차분을 해소로 재생을 해볼게! 제네들을 다시 재생에 들어갈 것일지! 가즈!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사람 행실이 항상 날카롭고 불만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그가 변하고 사나워졌어 그랬더니 별 차이 없다 그러잖아 평소에 행실이 나빠가지고, 괴물이 돼도 오 뭐가 있다 번쩍이는데 번쩍이는 거 조심 오 집기가 있어 잠깐만 여기 괴물이 돌아다닌다는 소리 오 오 왜이 괴물이 나타날 각인데 아니네 안되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음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저 반짝이는 거 뭐지 색깔이 뭐 저래 와 저거 어떻게 가지? 아 여깄다 INSP네 I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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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괴물이다 MBTI가 생각나는군요 번쩍번쩍하네 일단 위쪽에 괴물이 있는 거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여기는 뭐 열리는 데는 아니고 도주로를 확보해야 돼 뭐지? 뭐지? 괴물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기어다니는 애가 있는 건가?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무서워 뭔가 나타날 만한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저쪽이야? 올라가기 음 위에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괴물이 괴물이 여기 있다 무서우니까 닫아 무조건 닫아 오 뭔가 소굴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 끈 그거 같애 그 한강에 있는 그 뭐지? 끈벌레? 뭐 약간 끈벌레 그런 느낌 나 아 그러게 발전실에서 나갈 때 귀신 나오.. 아 귀신이란다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안 나오고 건들지 말아야겠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지도 여기가 지도 오 예 예 됐지. 저쪽에 있어. 뭔가 약간 여러 생명체가 또 따로.. 어.. 으으 약간 지그재그 느낌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와 이거 돌아갈 때가 문젠데 저의 길 없으니... 아 아닌가 괜히 어그로는 안 끄는 게 좋을 것 같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기 들어가야 돼? 길이 어디냐 근데 뒤에 있어 퓨 내려가 내려가 그 밑으로 내려가 들켰어 불빛은 안 걸리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올라가지? 저 반대편인가? 어 불빛은 안 들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켜놔야 저 몬스터가 어딨는지 알고 막 그러는 건가? 불빛을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시 돌아오는 거야? 아시 돌아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면 저 있다 내가 지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돼요 내가 지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돼요 다시 도와줄게 어디 었지? 간다? 간거 같은데? 어 전력 스위치? 스위치? 아 아 저 가운데를 켜고 와야 돼? 아니네? 아 1번 2번 3번 아 다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다 5번 에? 뭐지? 그새 옮겼어? 그새 옮겼어? 그 배터리가? 그새 옮겨있어? 그새 옮겨있어? 그새 옮겨있어? 열쇠. 아! 찾았다. 열쇠를 찾고. 가자. 여기 숨을 수도 있구나. 괴물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데? 아하... 아... 괴물 찾으러 가야되네. 다시 왔대요? 아! 오오오오오오. 오옹. 다시 돌아가야되죠 돌아가 아씨 저거 맞나? 그래 모자 던질건 맞네 자 또 지그재그로 도망갈께요 자 또 지그재그로 도망갈께요 여기 있나? 아 잠깐만 위치가 너무 애매하다 이쪽에 있으면 아우씨 잘못 던졌어 목소리가 약간 베놈같다 그렇지 않아요? 베놈스럽지 않아? 저거 천장을 기어다녀서 아 잠깐만 저기로 가는게 더 빠르겠다 이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아 나 미치겠네 던질게 없다 여기 아 그냥 올라갈걸 그랬나? 아 타이밍을 늦췄어 저쪽으로 부르자 이럴 땐 아 아 아 아 뭐 못 해 아 아 아 아 아 와우 거미같아 주름 끄는게 맞겠다 오우 거미같아요 거미 다리만 하는건 진짜 극혐인데 쟤가 문앞으로 자꾸 돌아가네 오우 특정타임 지나면 문앞으로 돌아가네 내가 나가야하는 문 아 너무 앞에 맞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죽을거 같애 죽을거 같애 아 됐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계속 으윽 얘는 대신에 막 석유를 뿌리고 그러진 않네 밖에 있는 애랑 다르게 살짝만 이쪽으로 갔다가 오우 소리 너무 싫어요 질퍽거리는 소리 이쪽으로는 안오는거 같은데 이쪽으로는 안오는거 같은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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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닥에 있는거 밟았어 저거 밟았어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아 으윽 바닥에 저렇게 두면 어떡해 저걸 밟았어요 으윽 오케이 그러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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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는데 나 아직 할일이 남아있단 말이야 오 이제 간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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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아 노래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아 아씨 아 저거 어떡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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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떡하지 아 아 타임어택인가 얼른 누르고 달려가야된다 보다 오케이 얼른 누르고 달려가기 나에겐 이제 이것밖에 없다 아니 내 컵도 있네 난 이미 들킨 상태에서 절로 안 가는구나 얼굴 숨기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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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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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가라 위에 있어요 아직 위에 있어요 아직 총장에 붙었다 왼쪽 위로 지나간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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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립시다 으윽 아까도 돌아갔으니까 돌아갈거야 돌아갈거야 아직 있어 아 바라 좀 얼굴 막 들이밀어 가라 제발 제발 좀 가라 아 어떡해 쟤 안 가요 버그는 아니겠지 돌아가 앞에 계속 있어 오른쪽에 흠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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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뭔데 뭐 뭔데 어 버그 걸렸다 어 버그.. 버그인가 오 예 이거 버그 플레이 해야되나 으윽 으윽 아 걸려서 안되네 아 저쪽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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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해야되는게 아니라 그냥 달려야되는거였네 아 뭘 해야되는게 아니라 그냥 달려야되는거였네 네 안전한 곳이 아니었구나 했다 버그성 플레이를 하고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네 의도한건 아니에요 갑자기 버그가 걸려서 어떤 게임을 하든 꼭 버그 한번은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어 또 있네 이번엔 왜 왜 또 버그가 안걸리나 했다 이쪽이다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어디로 가야되니 저쪽 여기 문이 열리나 부 Salesforce 안 열리면他 일로 오 오 오 오 하 야, 어떡하지? 나가면 뒤질 것 같은데 저기 있나?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미안해, 나도 가는 길이 많이 빡세네 여기까지 쫓아온다고? 쉽지 않다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어, 갔다 갔다 갔어 날 너무 좋아하네 자주 보면 정드는데 아 아이씨, 잠깐만 던질 건 항상 준비해야지 저 밑에도 있고 기다리자 들어올지 모르니까 안에서 기다리자 저 앞에네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도 길은 길은 나름 친절해 길 찾기 막 어렵지 않아요 게임이 길 찾기 막 어렵지 않아요 게임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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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엇 으으으으으윽 없다, 없습니다 아니 아이씨 아이씨 mad 공격 닿 Smart 듀니 오우 이 야 whel pare 이 р Vallahi Ha 소 이거 던지기가 필요하다 꺼져 개불아 야 어떡하냐 전화? 이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갔다 브로디 살아있네 지금 3명 살아있는 것 같아 아, 바다에 가라앉게 하려는 건가? 아니,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건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건가? 맞네 아까 물을 타고 있다고 했구나 죽을 수 없는 욕망이야 뭐지? 이 뷔에 이 뷔에 더 이상 지내야 될 것 같아 이 뷔에 더 이상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리스, 카즈 그리스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로이 계속 말하는 것 같아 아, 그는 밭슬리 팬들이야 그리스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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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괴물 어떻게 하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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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침착한데 아 나가야 되긴 하네 오 괴물은 저기 있어도 들어오진 못하네 그리고 일단 이거 헤드라이트 배터리가 굉장한데 헤드라이트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네요 밖에 뭐가 있는 건가 오케이 또 밖으로 나간다 아까 처음에 왔던 거기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소화기가 있나 여기 안 열리고 오른쪽 길 없고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것도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어 어디지 이게 물통인가 아닌데 여기는 소화기로만 불 끄는 것 같았는데 위로 뭐 타는 거 있나요 어디로 가지 일단 절로 가야 되면 불을 꺼야 되는데 물통 바로 옆에 소화기가 있다고요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걸 이걸 못 봤네 그래 소화기가 있어야지 시야가 좁아졌네 너무 숨어다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졌어 무한 분사 이거 잘 만들었어 이거 잘 만들었어 아 내려가는 길 아 여기 사다리가 있구나 난 점프하는 줄 알았네 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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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더 내려와야 되는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지 옳지 다들 어디 한 공간에만 있을 거 아니야 한 곳에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일단 뭘 해주면은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주인공은 항상 어 반대편이네 셔틀인가 제일 용감하지 오 오우 오우 해봐야되는데 아 요걸로 뛰는건가? 그런가보네요 놀란 말! 어략이네요 와 c 진짜 강심장이네 워 어디로 가야하냐? 저기로 뛰나? 아 여깄다 여행하고 불 끄고 오 뭔가 하긴 했네 뭐야 에휴 내려가는 길을 찾으세요 잠깐만 안되네 바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가만히 두질 않네 오르락내리락 진짜 많이 한다 어 퓨즈 퓨즈 빼기 아 옆에꺼는 예비용 퓨즈인가봐 그러니까 퓨즈 세개로 어 어이씨 뭐야 이게 균형춘가 참 가지가지 하네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길은 없고 오 다시 또 내려가야되나 다시 또 내려가야되나 소화기는 없고 소화기는 없고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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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바닥으로 떨어지면 저 밑에 물 고여 있잖아요 저 물로 다이빙하면 저 물로 다이빙하면 죽을까요? 저 물로 뛰어들면 죽을까요? 바닷물인가? 어 아니에요 저길 다시 가야되는데 어? 이쪽 길이 아니었나? 여기 아까 다시 거기잖아 잠깐만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내려와야돼 근데 어? 내려가 내려와야돼 내려와야돼 어우 저 위까지 올라가네 한턴 걸치나? 그렇지 아 일로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엄청 깊어 와 다 왔나? 다 왔나 또 괴물 나타나는 거 아니지 숨기 이런 거 아니지 잡기 안기기 좋았어 여기 설명이 있었네 다시 폰톤을 지나 B 레그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이 정도면 그냥 여기 막 뛰어넘어서 가도 되겠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또 수영하는 거 아니지 세상에 시체가 여기 하나 있네 올라가 올라가 와 진짜 무섭겠다 수영했는데 눈앞에 시체 있으면 제발 다음 가는 길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왠지 가는 길에 또 나올 거 같거든요 오 완전 조용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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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괴물 나오는 거 아니지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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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끄면 이거 계속 그거 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괴물 오는 줄 알았네 어떻게 가야 될까 소문을 잠궜으니까 잠그는 게 아니라 연거구나 어우 근데 냄새 엄청 심할 것 같아 영상만 봐도 냄새나는 것 같아 와 여기서 물 차는 순간 와 여기서 물 차는 순간 이랬는데 아 나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좀만 참아봐 오 죽을 뻔했다 아 죽을 뻔했다 바닥에 잡아야 되는구나 죽을 뻔했어요 폭발 위험 절대 금연 드릴 스트링이 파열된 경우 석유가 넘치는 구역이므로 즉시 대피 아 이거 아 그 어 그니까 불보트면 그냥 난리난다 이거죠 이것도 죽은 사람이 있나보네 보자 생명의 위험 유지보수 시행 전 반드시 부스러기 돌마기가 세워져야 함 레버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함 부스러기 돌마기 끼임 위험 부스러기 돌마기가 뭐야 아 죽었다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으아 나 살려 나 살려 숨 막혀 도전 과제 다 했어 뇌에 산소결핍 숨 막혀서 죽는 것도 있었네요 도전 과제가 가는 게 아니었군 어쩐지 뭐야 이거 페이크였네 열어놨는데 이거 아니 닫어 닫어 위험하니까 닫어 보자 이걸 이걸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됐네 이러면 이걸 타고 가는 거겠죠 자 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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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얼른 으으 얼굴에 기름 범벅 됐겠네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문이 안열리는데? 문이 안열리는데? 문이 안열리는데? 문이 안열리는데? 오 야 잠깐 이거 다녀? 어디 가는 길이 어딨어? 서 있다. 올라가. 올라가. 아 제발 제발. 제발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아 됐다. 그러게 죽을 뻔했다. 내가 숨막히네. 피열량이 좋긴 하네. 오 여기는 뭐 거의 폐후 수준인데? 어? 뭐지?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보 안열려? 어? 여기가 아니라고?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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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통과하나? 아닌데? 안 가지는데? 안 가지는데? 잠깐만 길을 찾으시오 길을 찾으시오 너무 어두워 아! 이거 타고 올라가나? 아닌데? 이거는 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저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문은 안 열리는데? 다시 도전해볼까? 방금 만졌을 때 문 안 열리던데? 진행상 문이 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잠겼어? 아... 또 길이... 뭔가 밑에...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아 넘어왔다 아 지금 이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 기름이랑 섞인 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내가 기름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구나 기름이랑 섞인 물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석유였네 여기가 더 심한데? 오우 헥! 살려달라고 누가 외치고 있는데? 헥! 헉! 빨리고 있는데? 아... 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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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ез는 das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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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Ha- 아! 뭐라? 뭐야? 뭐가 약간 화내고 막 이러니까 여기 갇힌 사람들이 갇힌 사람들이 안 좋은 그런 감정의 결집체 같은 느낌 됐고 여기도 똑같이 계속 울고 그러니까 다시 고정하고 아 저쪽이네 와 불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너무 위험하다 석유가 여기 흐르고 불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야? 아 올리라고? 멈춰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불쌍해 이거 타고 올라가도 되는 거야? 약간 어디 미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인데 엄청 느려 adesط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보지말자 오? 나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위까지 가는 거 아니지? 오 깜짝이야 저 이상한 빛 같은 거 나타나면 죽던데 다른 사람도 죽은 거 같던데 완전히 위까지 가는 줄 알았네 숙소다 레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춥겠지 몸을 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트롤러맨 아 이거는 무슨 소설 같죠? 잠깐만 여기에 난로 같은 거 없으니 저기 들어가야겠다 아 여기 있다 히터 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아 이 주인공도 참 대단하네 나는 벌써 밤 되고 있어 눈 오는 아 비가 아직도 오는 거구나 눈 오는 줄 알았다 로이 로이 살아있어? 괜찮아 인슐리 피네이 브로디 나 로이 이렇게 살아있나봐 이임진 이 날에 또 다른 사람은 안 내리지 않냐? 네 그런가? 이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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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양아지 못 찾았나봐 지금, 너는... 너의 손으로 가고 싶어 내가 너의 손으로 가고 싶어 기억나... 제수는 너의 남자가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죽기 직전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은 죽기 직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런 말을.. 다시 전화 왔어 5번 뭐지? 오? 시그널? 뭐야? 옛날에 나눴던 대화가.. 전화로 온다고? 어? 반전.. 설마 나 죽은거야? 설마 죽은거 아니지? 울부짖는거 보니까.. 어디? 엄마 빛이 나는데? 저는 그.. 엄마 빛이 나는데.. 제가 초콜릿이 나니까.. 1개의 주야만..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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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고 있어 엄청 엄청 울고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약간 늑대 우는 소리 같애 그쵸? 우는 소리가 오! 브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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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ivo! Muslim Quad aggravating 여기서 기술을 배워야하나봐요 기술을 배워야하는 이유 보통 주인공이면 이런 상황 왔을 때 우리 같이 꼭 살아서 보자 이런 말을 해야되는데 왜 내가 가 난 여기 너무 편해 보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게 니가 가 나 여기까지 오더라 힘들었어 나 혼자 있을 테니까 니가 가봐 이런 얘기까지 하네 뭐 현실적인데 핀레이의 쪽지 브로디 라디오를 파냈지만 신호가 없어 망할 아무것도 없어 넌 우리가 뭘 해야하는지 알지 우린 젠장 이게 문제야 쪽지를 보내왔네요 진짜 뭔가 현실성 있게 얘기하네 밖에 있는 괴물과 싸워야하는데 쉽지 않네 또 음 계속 우는데 가는 길이 있는건 분명하거든요 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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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일단 큰소리는 내면 안될거 같네요 저쪽에 있어 와 위에 뻥 뚫려있어서 이거 제대로 들키면 바로 죽겠는데 고생님 어 어어 어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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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왜 미안해 내가 혹시 너의 돈을 안갚았니 왜왜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가버렸는데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굉장히 뭐 배고자 어 야, 개무서운데?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소리로 이해나는 거구나 오우 오우 오우야 오우야 여기, 야 야 야야 어디로 가야 돼 오우야 오우 오우 불 지나가냐? 어, 아니 불 어떡하냐 저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아, 저쪽으로 가는 건 맞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으, 막 옷도 입고 있는데 옷 입은 사람도 있어 오,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 있다 어, 이게 안 들켜 여기서 나가는 길 없나 없네 없네 어, 쟤 혹시 불태울 수 있나? 도전 한번 해볼까? 아닌가? 안될 것 같기도 한데 공격이 되려나? 일단 해볼까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아, 늦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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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다시 다시 아잇 이러면 뭐 던질 거 없나? 아냐아냐 소리를 내는 거야 헤이 헬로 아잇 이어 음 영향이 없네요 아무런 영향이 없네 데미지조차도 아니네요 한턴 지나가고 갈까? 하여튼 지나가고 갈께요 하여튼 지나가고 갈께요 여기로 ILY 일단 이 안에는 안전한 것 같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달라고? 여기 있어야 되나? 무ột 아으 ou 으 Nadie 쟈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손을 흔들어 달라니까 바로 날려버리네 그치 나만 지금 위험한 곳에 있고 심지어 저기를 가달래 와 저 불 나오는 곳을 아 아 아 아 으 아 으흿 으흣 으흑 줘 야 쟤 저리로 가면 내가 저걸 갈 수 있나? 어디 갔냐? 범죽이! 와 불 붙네 불 붙네 불 붙네 안 죽었나? 이제 안 죽었을 것 같아 빨리 가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가고 있어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달리기 앞서 뒤를 돌아봅니다 아, I'm sorry love, I'm not being difficult I'm just trying to pick up the pieces of your mess 아니, wouldn't he let it go, okay? he's carried a fucking torch for you since school he's always hated me for being the bigger man and for having you in those beautiful fucking wings oh, no bigger man you are shitting me, Macleady you're the bigger man your daughter's got more brains and bigger boys than you have what about the kids? the black's in your name, you go to Berlindy and they just take it away listen, Suze, come on no, no, you just shut it, Macleady you stick your arse down and you just listen to me how could we not just talk about this? because I am smarter than you, that's why and I will not, I will not let you drag those girls down to you why are you so fighting? what are you trying to do? you're going to take it away what are you trying to do? I'm not worried what are you trying to do? I will leave you, you understand? I'm sorry, you're not I'm sorry, you're not you're not, I'm acting I know you're not you're not just trying to go to you go out and try to go out to anyone else's hospital. You can't take it, yes? that's why I have a nice change to you this is the case in the hospital so this is actually the case in the hospital 정신 차려 살아 있긴 하네 안으로 돌아가는 방법 뭐지 방금 보기 움직이진 않는다 달리기는 안 되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되긴 하지만 폭행을 저질러서 여기까지 오는 건 살인도 아니고 폭행이 무슨 폭행이길래 문 안 열려? 안 열려 도대체 어떤 폭행을 했길래 폭행이 맞나 근데 주인공이 어느정도 잠식된 거 아니야?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불행 이상한가? 어디서 달리게 된다 저기 올라가자 여기 과연 안도 안전한 곳인가 아 앞에 이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탈출이 최선인가 하긴 탈출해서 도망가는게 일단은 엔딩이겠죠 뭐야 이거 브루디 이거 본다면 기관실에서 만나 나는 내 몫을 했어 니 계획이 통할거야 마지막 기회니까 어 쪽지를 남겨놓고 갔네 다같이 모이나 드디어 음 여기도 있다 브루디의 쪽지 필레이 길이 없어 기관실은 석유로 가득 찼거든 우린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나가자 캐즈를 잃었지만 해결할 수 있어 멍청한 짓 하지마 브루디 아 내가 죽은 줄 아는건가 아까 그 그거 하면서 터지면서 무너졌으니까 내가 죽은 줄 아는거야 뒤에 오는거 같은데 오 어 어떻게 안 죽은 거야 다들 감정이 별로 없네 잠수함 같은게 남아있나? 로이 구하러 가야겠다 최대한 빨리 갔다 와야 되겠네 아니요? 아니요, 브로디 but i'm going engineering's your only path up there and it's flooded so you'll have to swim it's a long way plan each step and if you're underwater stay calm oh aye, that's exactly how that'll go enough you both know what you're doing so let's go oh, that's right 배처럼 뛰으려고 하는 건가 봐 oh, it's not good for the water 어우 처음에 봤던 거기잖아 계속 수영해서 가야 되는구나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돼 왜 스페이스 안 뜨냐 아 한번 죽어야겠는데요 아 아 풀 봐야되는구나 죽었다 아 풀 봐야지 나가는거구나 밑에를 보면 안나가네 아 풀 봐야되네요 앞을 다시 갑니다 앞을 봐야 하는거였어 성대모사 넘어다리 š Naval 벌레가 많아서 어디로 가야하니 아 또 또 가야돼 으으 올라가 왜 반짝이지? 왜 왜 반짝이는거지? 설마 물속에서도 살아있는건 아니겠지? 아까 그 불타주군에 또 나타나는거 아니겠지? 진짜 아까 왔던 길 그대로네요 처음에 지나갔던 길 대릭 대릭은 아직 죽은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곳은 모든 곳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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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어 죽어? 어우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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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겠다 어디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조금만 참아 오 죽겠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죽었다 뭐지? 여기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바닥에 노란색 선이 아까 내가 갔던 선이라 이쪽이 아닌가? 반대편인가? 어 꼈어 방향은 여기가 맞아요 방향은 여기가 맞아요 방향은 여기가 맞아요 음... 근데 가는 길이 아예 안 가지는데?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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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쪽 길이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위에 있었나?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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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가는 길상 여기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가볼게요. 다른 길은 없어 보였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위에도 막혀있는데? 아 위쪽으로 가야되네. 위에 붙어서 가야되네. 아래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위쪽으로 붙어야되는거였어요. 위에 붙어야되네. 와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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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rd. 흠흠 이쪽으로 쭉 아 왜 안눌려져 나니 나니 왜 어 뭐야 어 죽은거 아니었어? 아 원래 떨어지는건가? 뭐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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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원래 떨어지는거였나보네 어 뭐야 연출이였어? 아 난 내가 잘못 잡은줄 알았네 클릭이 안되더라구요 아 인식이 안돼가지고 아 한번 녹여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건 다 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애 진짜 와 와 쉽지 않은데 조용 조용 조용히 갑시다 어디로 가야되냐 길을 잃었는데 잠깐만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네 여기가 아닌가 바깥에 있다 으 아 저 위에 길 있다 조용히 갑시다 아 여긴 길이 아니고 어우씨 뭔 소리야 조용 조용 빨리빨리 빨리빨리 들어가자 어 저기 있다 한 바퀴 돌아서 가야돼 막 촉수가 공격해 촉수가 공격을 하는데? 아니 어쩜 괴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흔적 남기는 걸 좋아해 막 이상한 액체 막 남겨놓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어디 똥 싸놓고 어 제발 제발 미안하구나 널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 난 로이를 구하러 가야돼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냐? 문 열고 들어오나? 문 열고 들어오나? 어? 어? 이거 세탁실에서 마주쳤던 애구나 오우 잘못 눌렀어 아잘 못 눌렀어 으흠 아잘못 눌렀어 아..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에 들어와 아..절로 가야돼 와..어떻게 가야되냐 빨리와! 빨리 한번 찍고 가! 왕복 찍고 가세요 오..저쪽이 생각보다 큰가봐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안오는데? 온다 안온다? 온다? 안온다 와라 한번 보호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애 왕복으로 찍고 가는거 아니었어? 아..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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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앞에 있는데 오는데 좀 걸리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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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로 가야돼 야야야 이건 아니지 않니? 야 이건 아니지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돼?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있나? 나가는 길이 없나? 아 여기 밑에 있다 기웃거리기 모든 성을 게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실의 기웃거리기 나 모든 방을 다 확인했어? 미쳤다 꼼꼼한 미쳤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앞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왔네 자 가자마자 뛴다 예전처럼 만들어야돼? 예전처럼 만들어야돼? 예전처럼 만들어야돼? 무슨 말이지? 예전처럼 만들어야된다고? 나를? 나를? 뭐야 이 소형놀이는? 로이! 여기!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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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어? 로이! 로이 죽였어? 로이 죽였어? 로이 죽여! 로이 죽였어? 뼈 죽였어? 아 네 너 가슴 너는 여기가 없 로이 죽였어 내가 이 사람을 안지게 로이 죽였어 정말 겁나 나도 무서워 로이 죽였어 결국엔 라고 피니쉬 결국엔 로이 죽였어 아 대부니까 아 대부는? 아 죄송합니다 아 대부는 롤이 왔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와 Olly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화를 받아 봅시다. 아이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먹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we all loved the big man, eh? I let him do it. He was relying on me. No, no. No, you did everything you could. None of this is your fault. There's no anyone's. Look, I'm sorry, Kaz, but we need your help here. We're all fucking good doing otherwise. Aye. I want half this fucking rig. Good. Then you need to find a way across the deck. Get to the marine control room. Call me when you get there. And I'll talk you through it, right? Aye. Well, I think we should have to escape. I'd like to take my heart and take a vacation. That's right. What's wrong? I'm I'm not going to... I can't... I'm going to take a while. But... I'm not going to... I'm just going to take ashawn. I need to... I got to do anything south of the bay. But... I can't tell you what's new. If you were able to save it in the bay. 그쵸 그 커다란 바깥에 있는 커다란 녀석 빼고는 지금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잡은 것 같거든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면 괴담 여기 있는 애들이 알고 있는 괴담 중에 하나인 건지 아까 존재가 나타났을 때 정체를 바로 알았잖아 뭐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챌 것도 신기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의 정보가 있었나봐요 여기서 떨어지나 기울어진다 미끄러지네 빨리 가지 못하면 약간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으 올라가 뭔가 약간 공허 같기도 하고 공허충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공허가 덮쳐버린 시추선 달리기가 안되네 달리기가 안되네 이 스위치는 응급 상황에만 사용하십시오 스위치 사용 전 반드시 텐션 레그 케이블 제어 장치를 반드시 비활성 하십시오 스위치 사용 전 모든 사람이 폰톤을 떠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뭐야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아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오 촉수가 공격할 것과 무섭네 it's rope him he's all messed up Cas listen to me alright listen alright we need to keep it together alright just tell me what to do it's only two switches you just have to find them 첫번째, 밸런스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컨트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윽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윽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워워워. 컴다운. 오 컴다운 컴다운. 이지 이지. 어, 잠겨있는데? 자극하지마. 자극하지마. 열쇠. 이지 이지. 간다. 이지 이지. 그를? 어? 그를 멀리해? 잠깐만.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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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 하고 있어? 이 범인은? 내가 어디에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말해? 내가 내가 한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말해? 너. 지금 브로디랑. 필레이. 두 명. 살아있잖아. 그, 그 중에 하나 아니야? 혹시?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다시 전화.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 근데 나. 그가 오고 있어? 그가 오고 있어? 그가 오고 있어? 뭐? 그러니까 지금 브로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 느낌이 쎄한데. 랜닉아. 그럴 수도 있어요. 랜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4마리구나. 3마리가 아니라. 어? 사용할 수 있겠지? 랜닉아. 봐봐요? 어? 네. 이거 자체로 움직이면 근데. 우리 전 차에서 을 만나게. 알게. 저와 같이 있겠지. 지금. 균형을 다시 맞췄어요. 기울어졌던 균형을 다시. 어? 뭐야. 어. 아우씨 깜짝 놀래라 아 나 진짜 와씨 개놀랬네 진짜 와 너무 놀랬다 진짜 내가 맞은 줄 내가 진짜로 맞은 줄 알았어 아우 깜짝이야 아우 내 심장 어? 갑자기 또 수즈의 목소리가? 괴물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깜짝이야 홍수를 이겨내세요 에? 뭐요? 뭐지 홍수를 이겨내세요 라니 나약한 인간이 홍수를 이겨내요 라니 그러게요 자꾸 환경이 보여요 환청도 들리고 아이씨 자꾸 날 덮치네 아이씨 물이 차오르고 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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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있어 일로 나가나? 아니네 내가 봤을 땐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핀랭이가 나한테 왜 그런거 아니야? 아님 진짜 레닌인가? 올라 올라 하아 여기 잠깐 숨쉬는 구간인가? 맞네 또 숨쉬는 구간? 다시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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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면 안되는거 같아요 으으 좀만 참아 고어도 공포게임 장르 중 하나니까요 전화 왔어 전화 왔어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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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지? 지지스 deepen 위험하면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으악 깜짝이야 부딪치지 말고 부딪치지 말고 어디야 어디야 와 씨 뭐야 약간 저 제가 뇌에 무슨 자극을 주나 레닌만 뇌 젠장 앞에 있다 일단은 그냥 가야되요 수영은 계속해 아 반대로 갔다 아 어두워서 반대로 갔어 반대로 달려들었어 아 깜짝이야 야 촉수 잘라내 물속은 쟤네들도 힘든가 봐 숨 쉬어야 돼서 그런가 레닉은 죽었나봐요 익사시켰다고 떴네 일단 사람을 잡았으니까 잡아먹었으니까 아 쟤네들도 산소가 필요한게 맞을거야 헉 왜그러고 있어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즈, 이 됐어! 브로디. 뭐지, 핸드위치. 여기가 나갔어. 카즈. 잠시만요. 여기가 많아. 오일과 가슴이 들어있어요. 헉! 흐어어어어! 헉! 브로디 죽을 생각인가 봐. 브로디 죽을 생각인가 봐. 헉! 여지없으신거죠. 잠시만요. 현재 잠시일것이라고요. 그리고... 일을 찾아서 찾아봅시다. 그냥 돌아올시다. 그냥 돌아올시다. 뭐? 뭐? 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이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내 몸이 흘러뒀다. 내 몸이 불가능해. 너의 기계가 있다면? 알, 근데... 너의 물, 카즈. 아무것도 필요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죽을래. 내가 죽을래, 카즈. 내가 괜찮을래, 카즈. 나는... 나는 이미 온라인다. 추운가봐. 휴은, 핸윙. 이거 할 수 있겠지? 난 안심해, 그치. 로디. 미래야. 왜? 얘기해. 이게 더 높아져.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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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는구나.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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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두 명을 잃어버렸어.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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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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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가? 안 돼 미호가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어디가? 왜이래? 뭐야 어디야? 일로 가 저기까지 저기까지 헉! 저기 뛰어가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여깄다 저기에 가서 뭐 하려고? 라이터 돌고 있는 거 보니까 불 지르려는 건가?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난 계단으로 가야겠다 이상해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와 와 와 와 잘 안 걸어져 가지마 아우 미끄러워 헉 아니 나는 그는 우리는 맛있었잖아? 아... 저 우리 아저씨가 있어 약간... 세일앤 같은 느낌인가? 안돼 그러면... 달콤한 목소린데? 몸에 철근이 박혀서 지금... И так!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나 아프지 않는다 우리 가기이 대답. 백 Bloll, McCleary 한 이 때 우리 가기까지 우리 가기의 고생이 우리 가기의 고생이 우리 가기의 고생이 한참을 햄님 미ч할 수가 없는데 아 이동 중인가 봐 가족들한테 가기 전에 없애줘라 이건가 어 데릭 이게 가세요 데릭 이게 데릭이야 데릭이게 가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공포의 노래 무슨 말이야 근원이 저 그거 아니야 시추선 펌프 아니야 펌프 고장 났다 했잖아 그런가봐요 다 기름이니까 어쨌든 그냥 불타 다같이 불타는 엔딩인 거야 어 고고봄 고고봄 어? 뭐야? 처음 만났을 때인가?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하기 전 같아 귀하잇 처음이 말하고 어? 뭐하니? 예수 카스 제가 정말 말하는게 생각하는게 말할게 안전하게 생각하는게 말해 네 내가 어디서 구해 내가 정말 사랑한게 말할게 네 네 내가 더 좋아해 고소한게 말할게 수영을 하는 거 같은데? 빠지는 건가? 하늘은 아름다운? 그녀는 당신의 아예? 아버지의 아예? 어깨봐, 이 아예? 아, 낙오. 이 뭐지? 너는 그녀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어? 뭐야? 뭐지? 어? 에? 에? 뭐죠? 사진? 어, 나 이렇게 생겼구나! 수염 이렇게 난, 어, 키 되게 크네. 수염도 이렇게 있네. 내 얼굴인가 봐. 콧수염 아저씨. 딸, 딸 낳은 사진. 애기. 애기들 사진이에요. 아내랑 애기들. 자고 있고. 죽으러 가기 전에 들린 건가? 애기들이 그린 그림. 자고 있을 때 나왔나봐. 어? 어 뭐야. 물 위를 걷고 있어? 이거 뭐지? 아내랑 애기들. 아내랑 애기. 자고 싶어. 아내랑 애기. 아내랑 애기. 아내랑 애기. 아내랑 애기. I know he'll look after you. whatever happens, we will be alright. we can weather this. I just wanted to say that to you Gath. to keep you safe and close and make sure you know to come home to us. I love you. Cameron McCleary. Be safe out there on those waters. My man... 내 사랑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진심인 거지 엔딩이네 어쨌든 남편은 죽었어 이야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추선 폭발로 모두 다 죽는 엔딩으로 끝났군요 그래픽은 참 좋네요 게임 잘 만들었어요 나름 몰입감도 있고 약간 지루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미스테리와 가족의 족수를 섞은 동요 뭔가 약간 길 찾는 데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 마지막에 다 죽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사실 이런 데 살아있으면 탈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특히나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파도도 거칠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살기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도망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그 시추선의 모습은 좀 많이 잘 표현했다고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소마 같은 경우는 심해의 공포를 따지면 이거는 이제 바다 위에서의 공포를 보여주는 거죠 층 10분보다 더 질주하지 않고 게임 완주하기? 뭘 많이 했네? 아 재밌었습니다 게임이 의외로 게임도 잘 괜찮은 것 같고요 컴퓨터도 뭐 힘들어하지도 않네 아직 나무의 기회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온 지 이틀 된 게임이라 의외로 그래픽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오래 했던 것 같네요 좀 오래 했네 자리를 비우고 막 몇 번 죽고 이래가지고 최저카도 잘 돼서 렉도 많이 안 걸리고 좀 심플한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까지